아침 6시 말리포에서 심리포로 두 사람이 트럭 승용차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아침 7시에 말리포에서 심리포로 헤들보드 다운인딩을 하려고 합니다. 구름이 지금 난풍이 불고 있습니다. 구름이 지금 천천히 북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구름의 이동입니다. 다운인딩은 바람을 등지고 가기 때문에 헤들링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아주 해피한 헤들보드 투어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아침 일찍 이렇게 도착지에 트럭을 갖다 놓고 다시 승용차로 백을 해서 헤들보드를 타고 도착지까지 간 다음에 트럭에 헤들보드를 싣고 다시 오는 과정이 제법 약간 긴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. 수고스러운 이동이지만 즐거운 헤들링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헤들보드 투어를 한다. 이것은 마치 강상류에서 어느 정도 유석이 있을 때 강하류로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. 예를 들면 섬진강 상류에서 하동까지 내려가는 그런 코스처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.